롤러코스터를 만드는 날 오늘은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볼겁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게 새로운 모드인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롤러코스터 모드래요 그래서 한번 해볼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부터 해볼거거든요 오! 오! 이렇게 되네? 우와! 우와! 이거 봐봐요 이렇게 이어지나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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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휘어져! 어머나 세상에! 우와! 휘어진다 그럼 바로 여기다 설치해도 휘어지는게? 헉! 안 휘어지잖아 여기 우와! 근데 방금 어떻게 된거지? 왜 겹쳤지? 방금 어떻게 겹쳤냐 솔직히? 아는사람? 응? 방금 어떻게 겹쳐진거야? 어? 왜 안겹쳐져? 방금 겹쳐졌잖아 어? 방금 어떻게 겹쳐졌지? 어? 어떻게 겹쳐진거냐 얘 어! 이렇게! 어! 끝자락에다가 아! 이렇게! 아! 이거는 어떻게 됐냐? 어! 레드스톤 길이 되버리네? 우와! 하늘로 올라가는건 어떻게 하냐? 우와! 두가지 길이 되잖아 이건! 헉! 대박사건 신기한게 되게 많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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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렇게 되네? 우와! 신기해 뭔가 우와! 어! 신기하지않아요? 이걸 또 그럼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면 얘가? 우와! 이렇게 돌아가네? 우와! 신기 방귀! 하지만 이쪽으로 가기싫으니까 이쪽에서 보면 저쪽으로 가겠지? 어? 어우 좋아 빨리 하늘로 올라가자 오!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나? 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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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올라가! 올라가! 오! 난 이게 아닌데 일단 하늘로 올려볼까? 이 자식을 이 사람을 하늘로 올려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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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멋있다! 오! 오! committed 오! Hot Brand! 어 안되잖아 어 안되잖아 왜 안되는겨 어? 왜 안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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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돼 갑자기 당신 왜 안되죠? 어머나 세상에 갑자기 안되네 설마 겹쳐서? 어? 왜 안되지? 되야되는데 요걸 다시하자 그럼 여기가 문제일수도 좋아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올려야지 오! 근데 여기 방향 싫어 그렇지 그렇지 와 올라간다 롤러코스터 우와우 롤러코스터 완벽하게 만들고싶다 제가 롤러코스터 만드는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긴거와 다르게 제가 이런걸 되게 좋아해요 크으으으으으 하늘로 쏟고있습니다 지금 쏟고있어요 가지나 보일까? 레일 카트 이게 뭘까 한번 보자 어 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야 어 일단 재겸한 걸로 한번 자동으로 이었으니까 타볼까 오 탈 수 있어 어 뭐지 이거 타질 것 같아 어 코스터 야호 어 어떻게 타는 거죠 아저씨 아저씨 타게 해주세요 아저씨 왜 안타져요 아저씨 빨리 타게 해달라고요 아저씨 아저씨 타고 싶은데요 아저씨 타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죄송해요 끊어버렸어요 모르고 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타는 거죠 레일로프 어떻게 탔죠 타보고 싶은데 아저씨 태워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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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왜 안태워줘요 타고 싶단 말이야 뭐에 쓰는 거지 어 나 타고 싶은데 나 롤콜 타고 싶어 타게 해줘 어떻게 타는겨 이럴 땐 나 타고 싶은데 진짜 이럴 땐 인터넷에 검색을 이거 한번 검색을 해서 보자 음 어 타지는 게 있는 거 같은데 타지는데 우와 레일 안 깔아도 되는 거야 이거 이럴 땐 EX 롤러코스터 모드 이럴 땐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모드 보기 찾아보겠습니다 이건가 이 모드는 아닌데 이 모드는 타지지 않는 롤러코스터 모드고 EX 롤러코스터 모드 어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한번 내가 영상을 보고 올게 여러분 어떻게 타는지 보고 와야겠어 어 안 떠 있네 으흠 좀만 기다려봐요 EX 롤러코스터 모드 EX 롤러코스터 모드 여러분들 저녁은 드셨죠? 어 이거다 찾았어 내가 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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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내가 보고 올게 어떻게 어떻게 타는지 우와 타는 거 맞는데 그냥 타는 것처럼 어 그냥 이 사람 되는데 이 사람 그냥 여기다가 하니까 돼 어 쏘리 쏘리 일단 이거랑 나와 돼지야 여기다가 그냥 올리니까 되는데 어 됐네 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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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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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렛츠 고 고고씽 가 가주세요 아저씨 출발합시다 출발 출발 버튼을 누르면 되나 아저씨 왜 안가져 버튼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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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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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내 생각은 아마도 레스톤 블럭을 넣어야 될 것 같다 어렵습니까 이게? 이건 그냥 가볍게 이렇게 모든 곳에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모든 곳에 레드스톤을 이게 왜 어렵습니까? 롤러코스터에 이걸 설치하면 되는데 안되겠어 너만 필요해 내 생각은 너만 필요하다 너만 필요해 I need you I need you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면 실행이 된 거니까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강 알았어 일단 이 레일이 시동이 걸리게 하려면 이 빨간색이 켜지면 이 빨간색이 켜지면 실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해주면 성공이고 아 뭔지 알았어요 이제 이제 뭔지 알았어 감 잡았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놓고 레드스톤 블럭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액션 아 이거 레드스톤이 아니지 아하 자 갑니다 레디 액션 아 꼬였어 이 아저씨 여기가 문제였구나 여기가 너무 휘어서 그렇구나 끊어진 건가 선이 액션 유후 라라라라라 어 어 어 뒤로 간다 안돼 유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케이 뭔지 알았 대충 눈치채스 미소는 천재니까 눈치채스 대충 이런 느낌 대충 이런 느낌이구만 여기서 출발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레디 고 이런 느낌입니다 크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여기 좀 괜찮은데 이 방향 이 방향 좀 괜찮아 이 방향 좀 괜찮아 안전전건 불합격이라니요 얼마나 성공적입니까 얼마나 성공적입니까 이 롤러코스터를 모두들 어서오십시오 저는 이런거 너무 좋아해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저 되게 롤러코스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서 좋아요 슉 슉 와 롤꽃하고싶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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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꽃하고싶은사람어디없나요 닥님안녕하세요 저희는여기서시작이거든요 죄송한데 와우완전빨라 와우 장난아닌데속도가 255까지 올라가도되겠다 255까지 한번올려봐 이거 이거속도가 너무빨라져서그런거같기도해 이게속도를좀 줄일때가왔어 보니깐 여기서 그냥 흰색깔로 이렇게 올리자 좋아좋은생각 미소좋은생각 일단 엎으시고 한번여기로가자 오케이 이렇게하고 여기서는 그냥 흰색블럭으로 흰색으로 여기서 속도를 잠시 낮춰줍니다 속도를 낮춰주고 이 아래쪽으로 수직낙하 와우 뺑 돌았다 헉 대박사건 우와 돌았다 돌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나가는건가 여기서 이리로 와우 일단 한번 이렇게 좀 한번 구경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을 구경 매일 매일 마을 구경 여기서 레드스톤으로 한번 인생 즐기게 속도를 잠시 높여드리구요 저쪽으로 갑시다 우리 고객님들 좋아 NPC마을로 달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급격히 빨라집니다 고객님들 속도 증가합니다 속도 증가 구간입니다 매우 빨라집니다 고객님 직선으로 갑니다 직선 직선 직행 직행 자 오십쇼 오십쇼 고객님들 자 일로 오십쇼 일로 오십쇼 오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첫번째로 볼 구경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드스톤을 설치해줍니다 고객님들 연결해드립니다 연결 연결 이거 나 피토할거 같다고? 토할거 같다고? 야 인생은 롤러코스터에서 토하는 재미죠 와 타보자 난 안탈거야 나는 보여주기만 할거 이따 탈거야 되는지 안되는지만 확인할 용이야 나는 지금 타는거 가라앗 롤러코스터 진짜 빨라 어? 여기서 안가지네 여기서 왜 안가지지? 여기서 왜 안가지지? 왜 안가져? 철블럭을 넣어야 된다고? 아닌데? 내가 다른사람꺼 영상 보고있는데 철블럭을 해야되나? 철블럭? 진짜? 진짜? 해야 돼? 근데 연결되는 소리가 안나온다? 에어 석영이야? 아닌데 둘 다 뭔 소리야 다들 야 여기서도 안된단 말이야 이거 너네 봤어요 여기 봐봐 여기서도 이거 안돼 여기서도 이거 여기서 끊겨요 이거는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멈추는 겨 이거 커브 별로 안급격하지 않나 여기도 레드스터네 이렇게 잘 가는데 간다 도착 뒤로 간다 이번에 동력을 어떻게 넣지 그럼 동력을 어떻게 넣죠 아는 분 여기서 뭔가 여기 뭔가 이렇게 안돼 다시 연결을 해보라고 어 여기 이렇게 해볼까 어 여기 이렇게 해볼까 다시 가보세요 어 이거 문제야 뭔가 이상해 여기를 레드스터네 한번 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아니 뭔가 피만 하면 좀 이상하잖아 롤러코스터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가 안돼 뭔가 안 끊겼는데 여기 이거 때문에